이거 팔아봐야 얼마 안줄텐데 고쳐서 쏴야되나? 몇퍼? 5퍼? 야씨 이거 뭐.. 의미가 없다 고쳐야지 야 장난하냐? 아 뭐야 얼마가.. 야 남는것도 없어 이거 야 인건비도 안나와 아.. 하씨.. 아 장난하나? 아 이거 너무.. 너무한데 이거는 솔직히 야이씨 일단 휠은 새거가.. 새걸 안팔아서 클러치 세트 팝시다 클러치 세트 그거 좋아 클러치 세트있들 아니 보니까 엔진축박.. 자.. 요거 하려면 좀 골치아픈데 요거만 까면 되니까 뭐 휠 까내고 인건비도 뽑아야지 인건비도 뽑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사람인데 안그래? 누가 하겠어 이러면 자.. 차 엠블럼이요? 이거 중간에 또 마우스 나갈거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요 차주가 잘못했어 이건 솔직히 오케이 아 전문가 다 됐어 갈아치기 아싸 더 빼야겠다 갈라면은 한 번에서 다 갈아야지 좋아쓰 기어박스는 얼마나 할라나? 기어박스 바꿔버려야지 있으면 38% 아 이거는 이건 해봐야 여기 없겠다 얼마? 36%?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야 이거 좀 그런데? 이거 얘 왜이래요 이 차 이 차 580 기어박스 580 베어링 27 베어링 27이다 야 베어링 27 저세상 이건 뭐 씨 기어박스 안팔던데 아 V6은 파는데 그냥 기어박스나 안빠네 6기통은 파는데 안팔아 베어링 78 에이 뭐야 아이 진짜 겉만 blocks 번지르르 하네 같이 조립해야겠네 이거 아무래도 그거 같애 내가 저번에 한 한 작업, 작업한 차 같애 그쵸? 나는 알지 난 딱 보면 알지 맞는 거 같애 내, 내 작품인 거 같애 차 상태를 보니까 언젠가 내가 한 번 만져줬던 거 같애 다음에 신차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보니까 초반에 많이 해 먹어야 되네 어 초반에 많이 해 먹어야 후반에 괜찮아 아이고 앞으로 이거 키고 해야겠다 어딘가 정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서도 스킬이요? 뭐 있어요 막 뭐 중고 가격 싸게 사는 거랑 뭐 보수, 보수 많이 받는 거랑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있더라고요 나사 빨리 조이는 거 부품 미리 사놓는 거? 그래서 처음에 5천 원을 주는 건가? 부품 미리 사놓으라고, 땡여놓으라고? 내가 고수가 아닌데 무슨 부품이 어디 들어갈지 알고 어떻게 사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돼 컨디션 에이 이건 뭐 갈아봐야 의미 없고 에이씨 이 차 스킵해 넘겨 이 차 뭐야 뭐야 패스트 드라이브 하고 올 데미지드드 파트 아아 아 아 클러치에 문제가 있데요 쉬프팅기어 쉬프팅기어가 너무 하.. 좀 약간 빡빡해서 클러치.. 클러치 부분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맞다 천원 잡은 거 뭐니까 그렇죠 아 향긋한 냄새 일단은 오우우우 에어커벌 일단 오우 괜찮아요 상태 우와 에어커벌 상태 괜찮아 호그 만능감? 클러치에 아주 향긋한 향 일단 뭐 필부터 좀 볼까? 어디 보자 아아 이거 좀 아시안쿠건데 아이산? 아이산? 아이산이 아니야 이제보니까 후거휠 아 안파네요 아 왜 운을 안팔아 배터리 배터리 114 배터리 114 컨디션 체크 오우 야 이거 당장 문제가 많아 이거 세트로 배터리 지금 굉장해 누수액있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크으으 여기서 100원 ok 오오오 문제가 많아 아이구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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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옥 여기 퍽 84. 와우. 야. 좋은데. 84. 와. 여기 이 차는 좀 차주가 관리를 좀 잘하셨네. 나야 고맙지. 나야 고맙지. 나야 고맙지. 자. 높은 명칭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. 지금 레프트 빼먹었나요? 잠깐만. 이 사이. 야. 바로 가자. 레프트. 100원 벌었고요. 어. 오. 기어박스 판다. 494. 기억해야 돼. 494. 브레이킹 패드. 패드 안 파나? 그런 거? 그쪽 계열은 안 파네요. 이건 그냥 껴줘야겠네. 스타터 60. 스타터 60이면 남장사야. 내가 알아. 오케이. 스타터. 플라스틱 커버 100원이면 좀 비싸고. 기어박스 갈아먹어야겠다. 기어박스 갈아먹어야지. 아. 잠깐. 잠깐. 기어박스 갈아먹으려면은. 중고가 싼 거 있으면은. 어. 미리. 미리 사놔야될 것 같아요. 근데 싸단 얘기는 뭐냐면. 상태가 안 좋단 얘기거든. 기어박스. 오케이. 라이트 상태가 어떠냐. 77. 많이 안 남을텐데. 라이트는. 라이트 어딨어. 아. 이거 껴줘야지 이따가. 라이트 204. 아. 이것도 남긴 남으니까. 좋았어. 최대한 활용해야지. 32%? 아우. 팔팔하네. 현역이. 현역. 현역. 자. 기어박스를. 스타터 몇 퍼? 스타터. 스타터 내가 60에 샀나? 82퍼. 야. 팔팔하다. 기어박스가 관건인데요. 494였는데. 과연. 크루아치 다 바꿔달라 그랬지. 오케이. 11% 와. 야. 이건 뭐. 내가 도저히 이거는. 이거 뭐. 이건 갈 수가 없겠다. 이거는. 오케이. 기어박스 팔면 얼마? 당장 갈아야죠. 스타터. 오. 두 배남 장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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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저 프라이트. 기어박스 어디 가셨나. 좋아. 프릭션 프라이트. 팔면 얼마? 160? 오케이. 팔아. 160. 30. 갈아줄게. 갈아줄게. 걱정하지마. 아우. 아예. 이거는. 이거는. 각각. 알ip.